과거에 의원님께 장관 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사짐하십시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까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 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물어보셔도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두 차례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두 시간 두 시가지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대검찰장, 대검찰총장의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 패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패스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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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수사주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사업적으로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주의권을 남발하거나 고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eß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